suspect . . 오이 오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세요 병원가요?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응 오늘의 집중 오늘의 집중 오늘의 집중 오늘의 집중 오늘의 집중 혜설이 병원 갈까? 엄마랑 병원 갈까? 좋았죠? 끝!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양줌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먹고싶었던 롯데리아 대리버거랑 핫크리스피버거 제가 너무 너무 먹고싶었던 청주 미친만두 청주 미친만두를 콜라보하셔서 구운거같아요 구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나봐요 이게 메뉴에 있더라구요 오늘도 배고파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아 맛있게 먹을게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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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Protonor 보라 해먹는 게 eg 참깨 게탑 찍어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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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다 어묵 옥수수 핫뿌리 라면 바닥에 담아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매운 고추에 오빠바이트 반죽에 다른 맛을 먹었습니다. 잘 먹은 거리에 오빠바이트 고춧가루 오빠바이트 새콤달콤 매콤달콤 치킨 다진 양념이 계란 The 아이스크림 화이트 너무 고소해요 써니 뼈이 기름에 담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대망해 미친 만두 떨려 와우 일단 치 빨갛게 미친 만두 이게 매운 만두에요 일단 매운 만두 먹어볼게요 아 기대돼 다시 먹어볼게요 아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퍼면 바삭 사주가 매운 만두 뼈 오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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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하늘을 만들어요 하늘을 먹기 전에 생크림을 만들어서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울봤어요 단무지가 더 고소하네요 그는 물을 먹어본다면 띠아노라 그냥 띠아노라 맵기는 매운데 탄산 먹은 것 마냥 옆바닥에 살짝 화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맵다는는 모르겠어요. 옆게 떡볶이가 더 매운데 엄청.. 아닌데 그냥 매운맛돼서 그러나? 다진 먹으면 더 맛있게 매운 줄 알아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스에 찍어서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기 좋습니다 머스타드 다진 마시멜로우 다진 마시멜로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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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너도 돌려 줄 수 없다고요 마법에도 보이려고 하시면 됩니다 そして 전혀 맛이 나요 좀 더 원해요 소금 계란밥 아까 그 매운만따보다 치킨이 더 매워요 다새로 룰을 준비해서 양념을 넣어서 제거합니다 매운맛을 미리 넣어서, 양념이 딱 덮어 볼게요 양념이 딱 덮어져서, 양념을 넣어서, 양념은 딱 덮어 볼게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서, 양념을 넣어서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바삭바삭 닭다리 참기름 롤ker 요즘 빋바를 만드는 과일 참기름 조금 짱 전엔 나물에 대한 건김밥이에요 this is a little too much 막걸리가 된다 일단 이제 계란을 비벼서 다 먹었어요 여러분도 다 먹으면 좋겠어요 닭슬리 칼칼 닭슬리 칼칼 소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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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불닭소스 핫크리스피 버거가 매워요 그래요 핫크리스피인데 향이 맵지? 맛있는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요 한입 두개 있는 거는 조금 이따 대먹을게요 김치찌개 밥 먹고싶다 역시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데 난 한식이었어 먹을까? 미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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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 만두 먹어볼께요 Live sharp 핫크리스피 처음imen cris 젓가락 점점 덕 возду 양념장 양념장 다이아몬드 놔둬야지 내부줘야지 감당할 수 없는 감당 못하겠다 도대체 왜 왜 왜 맛있는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거에요 왜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 자식 와 맵다매 뭐야 감당 못해 떠나 제발 떠나줘 나 말고 나도 좀 심하다 나 말고 못먹어 못먹어 나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세상 세상에 하이 엄마 지금 너무 저기 저기 지옥 갔다 왔어 엄마 꽃나라 엄마 꽃별천지 하면 꽃나라 간단 말이야 엄마 아까 꽃나라 갔다 왔어 다시 잠시 오 와 이 슈 우리 엄마 갖다 줄까 저의 친정은 맨еты 잘 드시거든요 맛보여 드려야 되겠네 또 삐앤 삐앤 삐앵 엄마 꽃나라에서 돌아왔어 우리 해소리는 뭐지 꽃별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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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저희 해설이랑 저랑 똑같이 꽃나러 가요 네 오늘은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롯데리아 대망의 이걸 먹고 싶어서 시키긴 했는데 어제 메뉴 보다가 보니 미친 만두 이게 메뉴로 나와있어서 목표가 바뀌었죠 이걸 먹기 위해서 이걸 시킨 거였는데 미친 만두 미쳤다 미쳤다 미친 만두가 미쳤어요 오늘 점심도 김치찌개 밥 먹을까 배는 안 찼는데 기둥이 계속 그런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저는 한식판 가봐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웃어주는 건 너무 기분이 좋다 해설아 잘자 또 어디 갔다 왔어 꿈에서 꽃나라 갔다 왔어 엄마랑 우리는 함께 꽃나라 간대 해설아 축하합니다 엄마랑 꽃나라 가자 손잡고 누나는 꽃별 천지 꽃별 천지 꽃별 누나는 별나라야 아빠는 꽃별 천지 꽃별 천지 꽃별 천지 꽃별 천지 아빠는 지옥이야 엄마는 지금 김치찌개랑 밥만 먹으면 천국 먹을 건데 허하다! 허해! 엄마 밥만 먹으면 왜 허하지? 허... 하다!